네, 이번 시간에는 Cross-Site Scripting이라고 하는 공격기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주로서 Access라고 하고 우리말로 번역하면 사이트 간의 스크립팅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Cross-Site Scripting이라고 하는 것은 사용자가 입력한 정보, 이를테면 누군가가 입력한 댓글이나 이런 정보들이죠. 사용자가 입력한 정보를 출력할 때 스크립트가 실행되도록 하는 공격기법인데요. 여기서 실행되는 이 스크립트는 주로 자바스크립트고, 자바스크립트가 실행이 될 때 사용자의 프라이빗한 데이터, 이를테면 현재 로그인되어 있는 사용자의 쿠키 정보를 공격자의 사이트로 전송을 한다든지, 아니면 사용자가 의도하지 않은 행동, 이를테면 어떤 글을 지운다든지, 또는 어떤 결제가 이루어진다든지, 이런 것들을 사용자의 계정으로 동작하도록 하는 그런 기법이 Cross-Site Scripting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선 Cross-Site Scripting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이해하기에 앞서서 먼저 몇 가지 세팅을 좀 해야 되는데요. 여기 있는 데이터베이스 테이블과 인서트 구문을 자신의 DB에다가 입력하시면 됩니다. 이거를 카피해서 입력하시면 되고요. 여기 있는 내용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Access라고 하는 테이블을 우선 만듭니다. 그리고 테이블은 ID와 User Underbar Content라고 하는 필드가 있는데요. 이 중에서 User Underbar Content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화면에 출력해 볼 겁니다. 그리고 Access라고 하는 이 테이블에 데이터를 한 행만 일단 추가를 시킬 건데요. Access라고 하는 테이블로 데이터를 추가한다는 뜻이죠. 그리고 여기 있는 이 의미 없는 문자의 중간쯤으로 가보시면, Script라고 하는 JavaScript 태그가 있습니다. 바로 이 태그가 렌더링될 때 실행이 되면서 악의적인 공격을 하게 되는 거죠.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준비가 끝나셨으면, 그 다음에는 PHP 애플리케이션 코드, 즉 취약점이 존재하는 이 PHP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서 여기 있는 이 Access라고 하는 테이블의 데이터를 화면으로 렌더링을 할 건데요. 여기 있는 코드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거를 제가 붙여넣기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생겼고요. 위에 있는 이 두 줄은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하기 위한 정보입니다. 자신의 환경에 맞게 다르게 세팅해 주셔야겠죠. 그 다음에 MySQL 쿼리로 Select 별표 from XSS where ID는 1이라고 하는 이 SQL문을 작성을 했죠. 이 SQL문은 여기 있는 이 XS라고 하는 테이블의 이 첫 번째 행에 대한 데이터를 가져오는 이 쿼리문입니다. 그럼 이 쿼리문을 통해서 우리가 MySQL 언더바 쿼리를 실행을 시켰고, 그 결과를 Result에 담은 다음에 바디 밑에 있는 MySQL 언더바 Result라고 하는 이 PHP의 API를 이용해서 Result에 담겨있는 값을 화면에 출력하게 되는 거죠. 그 결과는 아까 방금 보셨던 Insert문으로 입력한 데이터가 출력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출력된 모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의 편의를 위해서 자 구글, 크롬에서 도구로 들어간 다음에 개발자 도구를 열어보면 네트워크라는 탭이 있습니다. 자 이 탭을 클릭하면 이 웹페이지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가지 그 서버와의 통신을 여러분이 다 감청할 수가 있습니다. 자 F를 눌러서 리로드를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보시는 것처럼 첫번째 리스트는 access.php 즉 우리가 접근한 페이지이고요. 자 두번째 리스트는 이 페이지 내부적으로 일어나는 커뮤니케이션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미지가 하나 있죠. 자 이미지를 한번 요소 검사를 해볼까요? 자 img-sic는 http-attacker.php 물음표 데이터 그리고 블라블라라고 적혀있습니다. 자 여기에 있는 attacker.php라고 하는 URL은 실제로 존재하는 URL은 아닙니다. 우리가 가상의 URL이고요. 이 URL은 공격자가 구축한 사이트가 되겠죠. 그리고 공격자가 구축한 사이트의 데이터라고 하는 이 파라미터, 입력 값으로 이 뒤에 있는 값이 전달이 된 건데요. 바로 여기 있는 이 이미지 태그가 이미지 태그가 공격자가 만든 이 스크립트 코드로 인해서 만들어진 태그입니다. 자 그럼 스크립트 코드를 한번 볼까요? 자 여기서 제가 요소 검사를 해서 오른쪽 클릭을 했습니다. 자 요걸로는 안 보이고요. 요소 검사로는 안 보이겠죠. 자 오른쪽 클릭해서 페이지 소스 보기를 해보면 자 이렇게 페이지 코드가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 있는 내용이 출력이 되는데 자 그러면 스크립트라고 하는 태그가 있고 스크립트로 끝납니다. 다큐멘트 라이트라는 것은 이 자바스크립트의 API 중에 하나죠. 그래서 이 웹페이지에 어떤 텍스트를 출력할 때 사용하는 것이 이 다큐멘트 라이트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다큐멘트 라이트의 인자로 요만큼의 값이 전달이 됐는데 요기 있는 값을 잘 분석해보면 img 태그를 img 태그입니다. 그리고 이 img 태그를 자바스크립트로 동쪽으로 만들어주면서 자 보시면 attacker.php의 데이터 파라미터로 escape 그리고 document.cookie 라고 하는 현재 브라우저를 보고 있는 사용자의 쿠키 값을 escaping 인코딩을 해서 그것을 attacker.php 즉 공격자가 구축한 사이트로 데이터라고 하는 이름으로 전송을 한 거죠. 자 그러면 요거는 이 attacker가 요기에다가 데이터를 입력한 상태에서 이 공격자가 직접 접속한 경우에는 어차피 자기 자신의 쿠키이기 때문에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하지만 예를 들면 댓글을 한번 상정해보죠. a라고 하는 공격자가 댓글을 작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b라고 하는 희생자가 그 a라는 공격자가 댓글을 작성한 사이트에 방문을 했어요. 그러면 a라는 공격자가 입력해놓은 스크립트가 실행이 되면서 b라고 하는 희생자가 가지고 있는 쿠키 값과 같은 이 프라이빗한 데이터를 공격자의 사이트인 attacker.php로 전송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또는 이 공격자가 이런 어떤 전송이 아니라 사용자가 어떤 데이터를 삭제하도록 하는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데이터를 삭제하도록 하는 그런 명령을 자바스크립트로 실행되도록 하게 하면 이 희생자가 접속했을 때 자신의 계정으로 로그인이 이미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자바스크립트로 하달되는 그런 명령을 막을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아주 굉장히 위험하고 자주 사용되는 공격 기법입니다. 그러면 이 공격을 어떻게 방어할 수 있을까요? 방어하는 방법도 굉장히 쉽습니다. 사실은 여기 보시면 MySQL Result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 있죠? 여기를 HTML Special Keryx라고 하는 PHP에서 제공하는 API를 이용해서 감싸주면 여기 있는 MySQL Result를 통해서 만들어진 데이터가 HTML Special Keryx라고 하는 이 API로 만나면서 변형되게 됩니다. 어떻게 변형되는지 한번 보면 지금 제가 기존의 페이지를 열었고요. 이 페이지를 새로운 탭에서 열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열었어요. 그러면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한번 볼게요. 제가 첫 번째 탭과 두 번째 탭을 이전과 이후를 키보드로 컨트롤 하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어떤가요? 여기 보시면 스크립트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이 보시는 것처럼 lt 세미콜론 스크립트 그리고 m% gt 세미콜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document.write 그리고 이렇게 괄호 열리고 기타 등등 복잡한 형태로 텍스트가 변경이 됐죠. 그러면 여기 있는 이만큼의 텍스트가 실제로 html 코드 상에서 어떻게 렌더링된 결과는 어떤 모습일까 를 한번 살펴보면 이게 기존에 있었던 부분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미지를 호출하고 있는 부분에서 이 이미지가 깨졌다 라고 하는 이런 아이콘이 출력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럼 제가 이거를 새로, 새 탭으로 방금 보셨던 페이지를 열어보겠습니다. 그럼 어떤가요? 기존에는 이미지가 깨진 심볼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 이미지가 깨져 있었던 이 부분에 어떻게 되어 있나요? 스크립트 코드가 그대로 노출되고 있습니다. 즉 스크립트 태그, 우리가 공격자가 입력한 스크립트 태그가 해석되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화면에 노출되고 있는 겁니다. 스크립트가 그대로 노출되면 결국에 이 스크립트는 실행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출력만 되고 있는 겁니다. 즉 브라우저에 의해서 해석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스크립트에 대한 소스 코드로 다시 돌아가 볼게요. 이렇게 생긴 부분입니다. 여기 있는 lt, gt 이런 정보들이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갖는가에 대해서 제가 소개를 해드리면 여기 W3스쿠리라고 하는 사이트에서 html entities라고 하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html에서 열리는 꺽쇠는 태그의 시작을 의미하죠. 그리고 닫히는 꺽쇠는 태그가 끝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브라우저는 이 꺽쇠라고 하는 정보를 일반적인 텍스트가 아니라 해석 가능한 태그의 시작으로 인식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보시면 여러분이 만약에 이 꺽쇠를 웹페이지 상에서 표시하고 싶다. sdn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죠. 그런 경우에는 entity로서 $lt 세미콜론이라고 적어주게 되면 그것이 바로 이 꺽쇠가 되는 겁니다. 제가 entities.html이라는 파일을 하나 열었고요. 이 파일에서 제가 이렇게 html 코드를 잡성을 해보겠습니다. 우선 ampersand 그리고 lt 세미콜론이라고 적고 이것을 화면에 한번 출력해 볼게요. 브라우저에서 방금 그 페이지를 여니까 보시는 것처럼 꺽쇠가 출력이 됐습니다. 즉 꺽쇠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화면에 출력할 때는 $lt 세미콜론이라고 하는 약속되어 있는 즉 html entity라고 하는 것을 기술하는 것을 통해서 방금 보셨던 그 꺽쇠를 화면에 표시하게 되는 거죠. 즉 html의 스페셜 캐릭스라고 하는 것은 이 html의 스페셜 캐릭스 안으로 들어온 인자로 들어온 정보 데이터에서 html entity로 변경할 수 있는 꺽쇠 열리는 꺽쇠나 닫히는 꺽쇠나 또는 이 싱글 커테이션 더블 커테이션과 같은 이런 정보들을 html entity로 변경해서 화면에 그대로 출력되도록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이 php의 api입니다. 그런데 이 html 스페셜 캐릭스라고 하는 것보다 더 강한 보호수단을 제공하는 것은 html entity라고 하는 이 api입니다. 여기 페이지를 한번 보시죠. 이렇게 생긴 api인데요. 이렇게 사용을 한다고 되어 있죠. 그런데 이 html entity와 같은 이 api는 한글이 깨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영어권이 아닌 환경에서는 사용이 조금 꺼려지고 조금 까다로울 수가 있는 그런 api인데요. 이걸 사용하는 경우 한글이 깨진다면 이 밑에 있는 여기 html entity에서 밑에 있는 이 부분 있죠. 이런 이 부분을 이용하시면 한글이 깨지는 문제를 해결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이 html은 제가 지원이 안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렇게 해서 크로스 사이트 스크립팅을 여러분이 예방하는 방법을 알아봤는데요. 즉 html 코드 사용자가 입력한 html 코드가 해석되지 않도록 하는 것을 통해서 해석되지 않고 그냥 출력되게 하는 것을 통해서 사용자가 자바스크립트와 같은 것을 악의적으로 실행하는 것을 막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상당히 위험한 공격이지만 어떻게 보면 막기도 쉬운 공격입니다. 그래서 html 스페셜 캐릭스 또는 html entity와 같은 api를 사용하는 것을 습관화를 잘 들이시면 자기 자신도 모르게 위험으로부터 자기 자신을 보호하고 있는 셈이 되는 거죠. 심습니다. 이거 ım